안녕하세요. 왕추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울 동사는 바로 테이크인데요. 이 테이크를 활용하면 정말 실생활에 유용한 표현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겁니다. 목욕을 하다, 샤워를 하다, 낮잠을 자다. 요거 세 개의 전부 다 하다라고 끝나기 때문에 어떤 동사를 붙여야 될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모두 테이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개는 우리가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꼭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저는 보통 저녁 식사 후에 목욕을 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목욕을 하고 생각말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자 영어로 얘기한다면 I usually take a bath after dinner.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주어가 등장하고요. I 다음에 usually란 말이 나왔는데요. usually는 우리말로 치면 보통 정도의 느낌이죠. 7, 80% 정도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I usually 무엇을 하죠? take a bath. 자 이거 그냥 통째로 해주세요. take a bath. 목욕을 하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욕을 할 수 있는 어떤 욕조도 있고요. 병기도 있는 화장실을 우리가 bathroom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제 밖에 나가서 우리가 공중화장실 같은 건 restroom 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거는 화장실 느낌인데요. 가정집에는 보통 bath 이 욕조가 있죠. 그래서 bathroom이라고 합니다. 목욕을 하다 take a bath. 자 그 다음에 after dinner 이라고 했는데요. 뭐 아침 먹은 후 점심 먹은 후 저녁 먹은 후 혹은 영화를 본 후 이렇게 시간보다는 어떤 사건이 뒤에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가 되겠죠. 자 다시 보면 I usually take a bath after dinner.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usually take a bath after dinner.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I usually take a bath after dinner. 속도는 여러분들께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그는 어젯밤에 목욕을 하지 않았어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하지 않았어요. 목욕을 어젯밤에. 문장 구조 이렇게 하나씩 떠오르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어로 말해볼 테니까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요. He didn't take a bath last night. 이렇게 됩니다. 자 가장 먼저 he didn't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didn't를 사용해서 과거에 무엇무엇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He didn't. 그는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지 않았죠. Take a bath.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 덩어리 또 나왔죠. 그 다음에 last night. 마지막으로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은 맨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젯밤이니까 last night에 붙여줬어요. 이렇게 last를 사용하면 지난 무엇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데 last night 말고 last week, 지난주, last year, 지난해 등등의 표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표현은 이렇게 아는 걸 사용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완성된 문장 He didn't take a bath last night. 부드럽게 연결하면 He didn't take a bath last night.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침 식사 전에 샤워를 했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아까 후는 after를 사용했고요. 저는 before. 이 before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3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3, 2, 1 정답은요. I took a shower before breakfast. 이렇게 했죠. 자 샤워를 하다 우리가 매일매일 샤워하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Take a shower. Take a shower. Take의 과거형이 took이거든요. 그래서 I took a shower이라고 하면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라는 말이 되고요. 이번에는 전이니까 before. 이게 우리가 before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원어민들은 b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약간 입에 힘을 빼고 이 사운드를 많이 넣어줘요. 왜냐하면 뒤에 강세가 있습니다. 여기 for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앞에 건 강세를 줄 수 없어서 최대한 편한 발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before 힘들죠. 그래서 before.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아 우리가 아는 before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완성된 느낌 I took a shower before breakfast. 저는 아침 식사 전에 샤워를 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씻고 왔는데 너 샤워 안 해? 라고 하면 아 I took a shower before breakfast. 아침 식사 전에 샤워 했다구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이번에는 저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 라는 말인데요. 자 3초 드릴 테니까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3, 2, 1 정답은요. I take a shower everyday. 자 이번에는 그냥 I 다음에 take a shower. 뭐 변형 주지 않았죠? took. 이렇게 과거형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real 같은 말을 붙이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쓰면 평상시에 늘 일어나는 일이라 보시면 돼요. I take a shower. 저는 평상시에 샤워를 해요. 근데 평상시에 늘 하는 것도 매일 한다, 보통 한다, 아니면 항상 한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한다. 이렇게 조금 느낌이 바뀔 수 있겠죠. 여기서는 맨 끝에 everyday. 매일을 붙여줬습니다. I take a shower everyday. 매일매일 샤워한다. 그래서 나 매일 샤워하는 사람이야. 나 되게 깨끗해. I take a shower everyday.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너무 자주 샤워하지 마세요. 샤워 너무 자주 하지 마. 이런 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요. Don't take a shower too often. 자 이번에는 주어가 등장하지 않고 바로 동사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 맨 앞에 don't를 붙여서 부정의 느낌을 줬죠. 그럼 뭐뭐 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 돼요. Don't take a shower. 샤워하지 마. Don't take a shower. 샤워하지 마. 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뒤에 붙여줬어요. Too often. often이 자주 종종이란 느낌이고 too를 붙여서 너무 자주가 됩니다. Too often. 너무 자주 샤워하지 마. 샤워를 막 진짜 한 시간에 한 번씩 하면 이게 막 피부가 상할 수도 있고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럴 때 Don't take a shower too often. Don't take a shower too often. 너무 자주 샤워하지 마세요. 라는 느낌이 되겠죠.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30분 동안 낮잠을 잤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샤워를 하다가 아니고 낮잠을 자다 인데요. 이것도 take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3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3 2 1 정답은요. I took a nap for 30 minutes.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take a shower 가 아니고 take a nap. 이건 낮잠을 자다 입니다. take a nap. 그런데 과거. 내가 낮잠을 잔 건 예전 이야기니까 I took a nap. 이렇게 과거형을 사용했고요. for 30 minutes. 자 여기서 for를 사용해서 뭐 뭐 동화 뒤에 시간이 등장했죠. 30분 동안 하면 for 30 minutes. 이게 30분이 아니고 for one hour, for four hours. 이렇게 시간을 얼마든지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오 개운해. 오 개운한데 뭔가 비결이 있어? 아 나 30분간 낮잠 잤거든. I took a nap for 30 minutes.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자는 게 어때요? 라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면 점심 먹고 낮잠을 잠깐만 자도 굉장히 피로가 풀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제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보세요. 3 2 1 정답은요. why don't you take a nap after lunch.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why don't you를 사용해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뭐 뭐 해요는 let's를 사용하지만 상대방에게 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한다면 why don't you 라고 해주시면 돼요.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 take a nap. 낮잠을 자다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가 되겠죠. before, after을 사용해서 뭔가 제안하거나 뭐뭐 했습니다. 라는 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덩어리를 외워준 다음에 뒤에 있는 뭐 런치만 바꾸면 after lunch, after dinner, after the movie, after the class.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나중에 바꿔 말하기 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낮잠 자는 게 어때요? 를 영어로 why don't you take a nap after lunch. 의미 단위별로 딱딱 떠오르죠? why don't you 하나, take a nap 하나, after lunch 하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why don't you take a nap after lunch.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 한 번 더 쭉 정리하는 느낌으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저는 보통 저녁 식사 후에 목욕을 합니다. I usually take a bath after dinner. 그는 어젯밤에 목욕을 하지 않았어요. He didn't take a bath last night. 앞친 식사 전에 샤워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 I take a shower every day. 너무 자주 샤워하지 마세요. Don't take a shower too often. 30분 동안 낮잠을 잤어요. I took a nap for 30 minutes.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자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take a nap after lunch? Why don't you take a nap after lunch? 네, 이 속도대로 쭉 하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어차피 복습을 또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영상을 오늘 다시 보거나 일주일 뒤, 이주일 뒤에 꼭 다시 챙겨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샤워하는 게 어때요? 라는 퀴즈를 드릴게요. 우리가 뭐 뭐 하는 게 어때요? 도 배웠고 샤워를 하다도 배웠죠? 이거를 같이 섞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한번 얘기해 본다면 훨씬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을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해야 하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구입하고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 보세요.